한글자막 by 김재현 남집사 잠시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등도 밤에 산에 가는 건 위험하긴 한데 생각보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여튼 노고산에서의 두 번째 시도. 잠자는 건 두 번이나 실패했네요. 1년 만에 왔는데 뭔가 뭔가 무슨 기운이 있나? 여기만 하면 자꾸 이르네. 여기서 자기 애는 차박을 할 수 있기는 한데 내일 주말이라 아무래도 여기 사람들도 많이 몰릴 것 같고 그래서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. 대리비 4만 원 달래야 돼. 와 엄청 장난 아니네. 여기가 좀 외지긴 했지. 나도 4만 원 있으면 채끝하고 등심 조금씩 먹을 수 있는데 네 보여요. 올라오세요. 캠핑 끝. 기다려오세요. 기대만 하면 어느새 계단에 침끝하고 가끔 시끝에 가질 수 있어요.